부산 지역 건설업계 대표들은 오늘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윤상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을 조청해 간담회를 갖고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차질 없는 개항과 지역기업의 참여 비중 확대를 촉구했습니다. 지역건설업계 대표들은 1, 2차 입찰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11%에 불과했던 만큼 이번 3차 입찰에서는 더 많은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지역구역 대표들은 1, 2차 입찰에서 지역구역 대표들은 1, 2차 입찰에서